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6월 11일 일요일 죽게 되었던 상처 유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짐승의 세력은 세계적인 거짓 예배의 체제를 상징한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유한계시록 13장 5절 12장 6절 14절 그리고 다니엘 7장 25절을 읽어보라. 이 권세는 지난 수세기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종교적 영역을 지배했는가. 이 짐승은 역사상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존재할 것이다. 상징적 시간 예언에서 예언적 하루는 문자적인 한 해와 같다. 민수기 14장 34절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성경의 연일 원칙의 적용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에스게에서에서도 하루가 1년이라고 하신다. 이 원칙은 다니엘 9장 24에서 27절의 70일에 같은 성경의 시간 예언을 해석하면서 그 정확성이 거듭 입증되었다. 유한계시록 13장 5절의 42개월을 한 달이 30일인 고대 달력으로 계산하면 예언적인 1260일 혹은 문자적 1260년이라는 결과에 도달한다. 4세기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를 공인했다. AD 330년 제국의 동부와 서부를 통합하기 위해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긴 후 로마에는 권력의 공백이 생겼다. 그 빈자리를 교황이 차지했다. 그는 강력한 종교 지도자만이 아니라 유럽의 유력한 정치 세력이 되었다. AD 538년 이교 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 주교에게 공식적으로 신앙의 수호자 역할을 부여했다. AD 538년에서 1798년까지 이번 주 교과의 서론에서 언급한 끔찍한 박해를 포함하여 중세 교회는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예언은 AD 1798년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에가 교황을 포로로 사로잡음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베르티에와 그의 군대는 교황 비호 6세를 사로잡았고 그를 교황의 왕좌에서 축출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따르면 법안권에 대한 타격은 심각했지만 그 치명적인 상처는 치유될 것이고 세상은 이 권세로부터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교훈입니다. 예언적 기간인 1260년이 끝나는 1798년에 교황권이 그 왕좌에서 축출되므로 죽게 되었던 상처를 입는다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성취하였다. 묵상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것이 미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개시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하나님의 예언과 그 성취들은 우리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1260일의 실제 연대 적용 42달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곧 3년 반 1260일과 같은 기간으로서 그것은 법안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기간이다. 그 기간은 전장들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법안권이 최상권을 잡은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기간이다. 1798년에 법안이 프랑스 군에게 사로잡혀 법안권은 치명상을 입었으므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각시대 대쟁투 439 말씀을 통해 인간사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대쟁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삶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